거짓말이라니? 방송용 날이야? 아 근데 24살이라고 하면 족보가 좀 꼬여서 여러분 제가 28살이에요 근데 누나인데 25살 니가 왜 28살이야? 나 28살이니까 아 잠깐만 나 이거 해야겠다 지금 몇 명 보지? 1300 한 1700? 1800명? 어 지금 여기서 방송 켜요 이거 지금 화면 안 나가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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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해서 그냥 방송 켜만 켜만 놓으라고요? 이거 다 다른 컴퓨터 방송은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방송 본인 걸로 로그인해서 켜놓고 가만히 놔두면 시청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줘요 방송을 켜면 아무 화면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니 한 번씩 놀러 오실 거예요 켜놓고 와야지 질척도 좀 해놓고 하지 시청자분들이 뭐 눌러야 돼? 이거 눌러요? 네 2015 방송대상 저거 신인상 이런 거 누르면 되겠네 오케이 음 어? 그냥 그냥 다 오케이 저거 눌러봐 2015 방송대상 이거? 뭐야? 몰라? 신인상 추천 눌러봐 머리가 절임배추 같아요 누구 머리? 누나 아 내 머리 김치네 여러분 김치 다 먹어도 되나? 일부러 오늘 방송 때문에 뿌리 염색까지 하고 왔어요 네 제 뿌리 염색도 하고 왔는데 제목은 뭐라고 해요? 제목? 절임배추?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 좋아하세요? 그냥 시작 누르면 돼요? 방송 테마 방송 테마 에로엘 먹방 아니 이거 잘못 눌렀다 어떻게 해 그냥 아래에서 다른 거 누르면 돼 게임 누르면 돼 스크롤 열려 그냥 시작 우리 집에서 김치 먹고 갈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프리카 똥이라서 그래 똥풀이까 아프리카 비워봐라 괜찮아 안 바구지 방금 진짜로 나 근데 신경 많이 썼어 진짜 욕할까봐 잘했어 그게 맞다 청소년 분들도 보실 텐데 요즘 청소년들이 누나마다 이렇게 잘해 그건 그래 방송 켰습니다 여러분 김치 좋아하세요? 여러분 셀령 또는 김치로 검색하시면 셀령 셀령 김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최고 기록이 몇 명이었어요? 최고 기록이 40명이요 오늘 기록 깨겠네 이거 채팅창 좀 아! 채팅창 좀 채팅창 좀 키워줘 죄송해요 죄송해요 채팅창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앞 아냐아냐 저거 마우스 휠 버튼 하늘 커져 그 시간 여보 시청자 분들 너무 없나 본데 애 좀 오 사람 많다 여보 여보 남는거 하나씩 던져주고 가세요 리액션 구경 좀 해봅시다 우리 김치 좋아하신대요 그래 갓김치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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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리 구경하고 싶으시면 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아니 일로 쏠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 힘을 내라고요 저? 아 집에서... 시끄러워. 와 또 있어 또 있어 자질이 없네 173개 173개 뭐야 학이야? 까마귀? 형키 까마귀? 아니 근데 계속 아니 계속 계속 몸멍추게 아 더워 그래 당겨야지 당길 수 있을 때 당겨야지 별풍은 흐름이에요 흐름 누나 이거 최대 맥스 시청자 몇 명이야? 또 100개 아니 근데 제가 얼마전에 아프리카 시청자 오류가 나가지고 시청자가 막 700명이 된거에요 사람은 그렇게 들어온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어 아 오류가 나가지고? 시청자 조작기 이런거 쓰는 애들이 잘못 쓴거 아니야? 나한테 썼나? 잘못 썼나 보네 중계방 생겼대잖아 중계방 생겼대잖아 본방에는 300명을 늘렸어요 원래 몇명이었는데? 50명 평소에 불편함을 몰랐는데 김치로 검색하세요 여러분 김치 김치 찌시면 나옵니다 네 이참에 바꿔라 BJ면 왜? 김치형 아 싫어 요새 김치 아 더워 아 창피하다 매니저 애들 막 총각김치 파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갓김치 방송 주로 언제에요? 방송 주로 원래 저녁에 했는데 낮에 해보려고 오늘 낮에 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초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에 해야될거 같은데 저녁에 하면 또 사람이 안오고 낮에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 대신 게임에서 초딩들이 너무 많고 음 어떻게 하지? 그럼 낮에다가 밤에 나면 되겠네 근데 제가 막 20시간씩 하고 그래요 원래 게임하는거 좋아하니까 와 낮부터 낮부터 그 다음날 낮 저녁까지 하고 잔 다음에 또 낮에 일어나서 하고 음 아 근데 이게 롤이 시간이 금방 가서 음 서운하대잖아 빨리 안읽어줘서 빨리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거 받은거 저거 누르면 다 나가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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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선물상자 선물상자 아 이거? 그러면 어 얼마 안되네 그럼 여기 맨 위에서부터 읽어드리면 되죠 네 요거 읽고 좀 쉬다가 이제 다시 다음에 와 얼마 안되 이게? 다음 게임 가시죠 근데 클라스가 좋아졌어 이거 어떻게 읽고 장소가? 뭐? 이거 엘타이 엘타이님 엘타이? 엘타이? 뮤직님 공여사님 엘타이 아줌마 맞지?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님 콩카이님 김구로님 유빈님 델리스 델리스 델리스님 싱거운 너구리님 엘리입니다님 봄철의 대곡서님 빵댓휴님 위자드 영어에서 약간씩 걸리네 위자드님 코스옥님 대안의 회원님 너로 정했다님 토 모카님 또 영어? 넥스트 아카디아 아카디아님 비트지님 호카시님 빡큐님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이모티콘 읽어 사루에슬님 레드카메님 가자 그곳으로님 휴면빈님 루나시미님 미즈미투님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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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에 울어서 요거 이 상태로 나도 그냥 게임하면 돼요 저거 라이브 창만 내리고 어 오른쪽 제 위에 거 짝대기 눌러서 네 그거 막 세고 그냥 다시 그냥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게임하면 돼요 채팅창 아이고 더워라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네? 화장실이요? 상태로 자리 뺏기나 그러면 네 약간 그 좀 예민해서 그 옆에 얘가 있으면 왠지 자리 빌면 안 될 거 같아 왠지 화장실 가면 안 될 거 같고 트라우마 다음 게임 고? 갈까요? 음 4연승 도전 지금 4연승인데 여기서 세 판 한 거랑 집에서 한 판 한 거랑 5연승 도전 근데 제가 그 징크스가 있어요 다섯 번 이기면 응 그 다음 판은 절대 못 이겨 다섯 번 6연승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섯 번 이기면 충분히 이긴 거 아니야? 근데 다섯 번 이긴 다음에 지금 지금 나 다 버스 탔잖아 다섯 번 이긴 다음에 계속 쳐 다섯 번을 버스 탔는데 여섯 번 버스 탈 순 없다 양심상 어 근데 확률상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롤이 다섯 명이 5대5 이상 게임이기 때문에 그치 어차피 50%가 낼 수밖에 없어 누나가 한 판 누나가 네 판 버스 타고 한 판 캐리 한다고 치면은 그게 다섯 판이 되거든 아 계속 버스 타던데? 상대방한테 턴이 넘어가는 거지 다섯 번 안에 탔으니까 뭐 누구랑 듀오 알았는데 홀스 타이 홀스 타이 뭐 할래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응 아까 저희가 그거 말한 진짜요? 네네네네 포스트 하겠다 그럼 네네 같이 할래요 잠깐은 기다려야 돼 진짜 잘해? 개잘해 친추 보내면 돼요 친추 친구 추가 보내세요 홀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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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서 바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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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받았네 대기하고 있네 대기중이셨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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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패치돼가지고 파티 눌러 파티 갑자기 화자지하고 있어 화자지 갔다오면 안돼 다이아몬드니까 지렸어 다이아몬드 안되는데 다이아몬드 그럼 잡히는 사람들은 누가 잡히지 중간으로 이렇게 잡혀요 아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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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우루것 이렇게 잡혀다 6점 benefits 다이아몬드 불닛 나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Rock 누나 힘내세요? 다 질투하는 거예요 쟤네 다이아랑 듀오하니까 왜 이렇게 서치 오래 걸리지? 그분 샀어요 아까? 아니 아니 그분 안 샀는데 그분 사둬요 그레이브 누나 뭘 하냐면 캐리에 줄거야 오오 신이 그분을 하지 말라고 하늘이 그분을 막고 있어 거절돼서 살 수 있어요 아이피도 많이 쌓이겠다 게임 많이 하니까 그분 안된다 구매 누르지 마 오 1핀 오 예 다이아님 뭐 르블랑 노벤이래 르블랑 노벤 좀 나왔다 민스 보충 배네 민스 보충 이쁜 이쁜 비오라 다이아에서 이런거 배네 응 맞아 진짜 진짜 다 다이아야 되나 조용히 버스타 조용히 쟤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욕해를 해 쟤네 얘 왜 이렇게 해 타다나 봐야겠다 미트올 해야돼 이런거 그레이브 어 아니 버스 타려면 내가 서포트 해야되지 않을까 미스 셀춘 소라카 미스 셀춘 소라카 세라카 다이야랑 본레인 한번 아 다이아님 다이아님 자라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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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숨이 붙어있는 안 이거 방송 어차피 보고 있을거야 아 그래요? 네 내 숨이 붙어있는 안 고통밖에 두진 않는데 소라카 재밌겠다 룰루 보고싶대 레오나 해볼래 레오나 레오나? 아니 미스 포즈 덕봇해 미스 포즈 진짜 좋아 개좋아 아 진짜 개좋아 아 진짜 개좋아 진짜 진짜로 없어 응 진짜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 살려고 했는데 왜 자꾸 걸리는거야? 아 이렇게 꼭 삐뚤어진 애들이 있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니까 실버에 있지 아휴 누나는? 나는 나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까 하는거 봤잖아 그렇지 쓰레쉬랑은 길랑 비슷하고 계속 몇판에서 버스 타고 아무도 잘 봤지 버스 몇판이나 탈 수 있을까? 그 생각 밖에 안아주셨나? 응 아 요즘에 솔랭만 해가지고 버스 타면 되게 편하잖아 응 다이아몬드 어 티모 하네? 이겼겠다 누누에 티모에 예스 이미 이겼어 신짜오? 신짜오 잘 아시나보네 티오이 짜장면 좋아해 짜장면 좋아해 짜장면 좋아해 짜장면 좋아 신짜오 잘하면 좋아 진짜 잘하 다이아몬드의 신짜오는 다르겠지 다이아몬드의 신짜오는 다르지 아 그리고 또 내가 소라카 또 잘해가지고 이길거야 근데 AP 신짜오 진짜 좋네 AP 신짜오 좋다고? 응 진짜 안주고 안주고 엄청 졌어요 이분 AP 신짜오 가셔? 몰라 넌 이분이랑 해봤어? 되게 잘하신다든 그리고? 어 대회때 만나봤지 엄청 잘해 정글로? 아니아니 저 올포지션이야 올포지션 아니 그 대회 나갔을때 가는 라인이 있을거 아니야 어? 아니 나 올포지션이야 여기같아 두기였다 아니 대회를 나갈때 여기갔다 저기갔다 한다고? 응 아니 그니까 여기갔다 저기갔다 한다고 진짜 오늘 바쁘셔 올포지션을 엄청 잘해 마이충 티모충 마이충 다리우스충 됐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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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연승 가나요 응? 저 거짓말 안해요 거짓말 안해 로딩창 로딩창 왜 아까부터 계속 로딩창 얘기해? 응? 로딩창 로딩창 잘 보라고 근데 얘는 조합 이상해 다친할거같아 잠깐만 공수이다 예쓰 왜 상대 싸워요? 아니 근데 티모가 아 상대가? 티모 누누 마이충 싸운다보구나 다이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제대로 하는 애들 같은데 응? 눈색이? 응 차은색이래 아까 다이아몬드였는데? 다이아몬드 맞아 저 비밀별 신자가 보이지? 저 스킨 끼면은 스파이 옵션 발동돼가지고 티가 낮게 나와 다이아몬드 진짜로 잠입수사 하는거야 잠입수사 일부러 아까 다이아몬드 봤잖아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니까? 테두리 아직 안들어온나? 괜찮을거야 진짜로 진짜로 직접 뭐 눈으로 봤는데 뭐 성실한 에버크리스트가 보이지? 지금 지금 진짜 선물 주고 있잖아 저것도 페이크야 페이크 또 선물 까면은 저거 티어 두개 상품이 해줘 뭐 티모가 어디야? 라인? 미드야? 미드 같은데 미드티모 근데 스킨 있으시니까 잘할거야 스킨도 있던데 저 승련도도 있잖아 맞어 승련도 오레벨 나도 오레벨 비밀리원 신자우 하는 사람들 보통 다 잘하던데 응 그치 그치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지? 맞아 실력 봐봐 캐리할거야 아니 근데 다이아랑 듀오가 안되는데 원래 왜 지금은 듀오 다 된다고? 신자우한테 지금 힐 줘 왜? 신자우 패시브 있어서 쉴드까지 차 힐 줘요 한 번 더 줘야돼 재보 일 Tip 아 honest 한 번 더 줘야돼 한번더 주라غ이까 하하하하 성운inson 앟 이야 아 아 아 초등학교 때 앙몽이 떠오른다 아 나리야 복숭아 잘 살아있니 나 없는 사이인 만큼 누나한테 혹사랑하라 그러는디야 어 이상하게 생겼어 신기하게 생겼어 민족 아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어 시청 빼고 다 살리는 거죠 맞아 일단 이 랩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라인 줄여야죠 뭐야 눈은 서포트야? 아 눈은 막 저렇게 펼착펼착 뛰어다니는 걸 진짜 보기 싫어 오 이런 평타경제 아주 좋아하지 나 와 풀 부켓인거야? 여기 와 둔가 봐 나 서포터는 잘한다니까 엄마 엄마 뭐야 뭐야 안면디야 안면디? 안면디? 내 얼굴을 보아라 원디랑 딜름만 줘 누나가 맞으면 곧 원디를 쳐보려고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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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 됐어 이제 큐로 핏 빨면 돼 모피해 모피해 절대 모피해 안면딜 안면딜 아 내 얼굴 딜? 그랬으면 더블킬 났지 캠 인식하는 거 있나? 혹시 소라카가 왜 그래? 더블킬 가까이 가면 상대방이 누나 얼굴 인식해서 막 상대방 모니터가 누나 얼굴 빡 나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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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잉 내 순간이 새로 모아놓자 아 무학집 진짜 눈 꼴배기 싫어 소라카의 엄청난 견제 잘 맞추는데? 그럼 내 큐는 피할 수 없어 절대 피할 수 없어 마치 너의 갱클랭크 화약통처럼 그렇게 깐다니까 내가 큐를 그렇게 못해?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네 와 지금 보이보이 짜오 짜오 캐리 중이잖아 포스트 블러드 역시 잘하시네요 무난하게 이기는 각인 거 같아 포스트 블러드 다시 골드 갈 수 있겠어 루시안 큐에 도트뎀 있어? 응 근데 뭐 10 10 이렇게 막 달았는데 죽은 불꽃 천하에게 나오고 있어 아 아 아 이랬어 아 너무 지루하다 떴겠다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지루해 그럴 수 있지 러미가 갈까? 러니가 갈까? 러니가 갈까? 러니가 될 수 있다 러니가 다 트리스타나 너무 귀엽지 않냐? 트리스타나 컨트롤에서 한 번 짱 귀여워 비그레사누 탑승감 좋습니까? 네 퍼스트 블러드 땄어요 신장으로 역시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근데 왜 다이아지? 구캔 점프하라 그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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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킬이야 지금 점프 점프 진짜 점프하면 킬이야 점프하면 바로 킬이야 진짜로 펭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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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같이 있어야 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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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근데 막 너무 티나게 오셨는데? 그치? 역시 시야가 장악하는 센스 마이가 어디 있어? 왜 집을 가는 거야 도대체 몰라 집을 왜 가 이렇게 유리한데 왜 집을 가 집 오니까 아 짜증나 아 답답해 내가 막 안 했으면 그냥 같이 갈 거 같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집을 갈 수밖에 없어 제가 갔잖아 내가 여기서 혼자 뭐해 아 그거 왜 사 그럼 연훈 사야지 연훈 아 진짜 아니 여신의 선물 사야지 아 연훈이랑 나눠 먹기로 했어? 커미션 받아 아 진짜 다단계 안 산 거 같으냐 응 아 나 이거 안 바꿨어 렌즈로 맨날 안 바꿔 맨날 까먹어 그거 연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다했었는데 여기 블루 스틸 각이 있네. 트리버거 블루 찍어 블루. 블루 먹어보겠다. 지금 마이 타코 하고 있어. 뭐지? 빨리 밀고. 블루 찍어 블루. 아니야. 신자가 너무 멀리 있어. 블루 블루. 여기 적 블루도 있는데? 그러니까. 블루도 말아야겠다. 블루 먹으러 갈까? 블루 먹으러 갈까? 마이 징냈잖아. 아 이까비. 아 좀 싸우자 얘들아. 점프하라고 해. 점프팩 막 찍어주세요. 아 그래 그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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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맞장가 맞장가 맞장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궁. 아 궁수리 힐 빠졌을텐데. 아 진짜 답답해. 앞 점프했으면 딱 했다 나같으면. 아 답답해. 전멸로 들어가 버려 그냥 봐. 그럼 따라오겠지. 누나 앞 점프하면 따로 있다. 지금 조심해. 좋아 좋아 좋아. 답답하긴 하다. 답답하긴 하다. 이게 이게 이게. 미니언 이용해서 미니언 이용해서. 미니언 이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미니언 미니언 게이득. 오케이. 아싸 뼈. 미니언 오피. 궁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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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아니 근데 궁 썼으면 다이아가 아마 쏠 필 했을걸? 맞아. 탑 캘라 또. 뭘 날도 드시고 있는지. 진짜 궁 쓰면 상대방한테 날라갈 수 있어. 불 꺼지면서. 아니 무슨 바람의 나라야? 아 진짜. 아니 불 꺼 불. 불 꺼지면서 상대방한테 날라가. 진짜 궁 쓰면. 진짜. 하면서. 혼자 나갔구나. 난 무슨 바람. 어쨌든 이기고 있잖아. 맞아. 다이아는 버스대로. 버스를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3대1인데 게임이 아주 유리해. 운영을 할 줄 안 나는 소리야. 이게 다이아 클래스. 지금 여기서 두꺼비 드시는 거. 욕먹어야 되는데. 아니 좀 운영하고. 일부러 지금 두꺼비한테 보여주고 우린 욕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팀원한테 이렇게 욕을 먹게 해주는. 심리죠. 고도의 심리죠. 블루 쪽에 내가 있을 테니까. 상대방은 전혀. 드래곤은 갈 생각을 할 수 없겠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지. 아! 띄 모았어. 궁 써 궁 써 궁 써. 누나 죽는다 이거. 이거 독 때문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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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터져 이거. 누나 터져 궁 써 궁 써. 어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그냥 쓰라 그랬잖아. 진짜 이거 쓰면 제가 힐 안 빠졌어. 진짜로. 이거 팩트야 진짜로. 내가 말했지. 그러네. 터진다 그랬다니까 내가. 저거 또 터져 복 맞으면. 다 삼초부터 해. 아 그런거 없었는데 뭐지? 아니 생겼어 이번에. 아 진짜로.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래도 잘 듣는 거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해 봐야겠어. 지금 끝까지 안 나오잖아. 너도 이제 네가 무슨 소리 해봐야지. 너 알겠지? 티모 버섯 터질 때 진짜 굽으면 버섯도 날라간다고 아니야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 다이안이 호시탄타 오 핑크와드 오 신장 호수다 호수 나 나도 핑크와드 오 신장 호수다 오 신장 호수다 오 신장 호수다 오 신장 바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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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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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왠지 마 어시 어시 뭐야 뭐야 아 오늘 팀은 진짜 좋다 어차피 이 판은 버스 타는 판이니까 딱 그 챔피언도 보면은 누나가 그냥 다 까먹고 트위기 어어 넥 뽀샵 먹었어요 지켜드렸어요 어 근데 짜옴님.. 어엏 CEO 쇼 아 돈이 없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블랑曾ily 먹을걸, 그냥 원연구역, 지자쿠역 쑤, 끽 나도 집에 가야겠다. 블루 금단 증세 왔대. 왜 몰라. 아 빨리 싸우고 싶은데. 한터 하고 싶은데. 바텀 바텀 바텀. 나도 같이 가서 먹어야겠다. 경험치. 짜오 님이 근데 지금 계속 정글만. 잘하고 있잖아 지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팀원을 다 키워주고 있어. 누나 팀은 안 죽고 상대 팀은 계속 손해보고 있잖아. 이게 바로 운영이야 운영. 근데 빨리 타우 밀면 좋겠는데. 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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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궁스. 당신이 시유하고 승승은 신자호를 날아간다니까 선택해서 한 명 너 소라카 궁이 몇 호인지 알아? 표식 생겨 표식 별 부름의 표식이라고 별 게이트 생기거든 신자호랑 연기에 대해서 날아갈 수 있어 야 어? 왜? 꼬딱 좀 붙였지 아 진짜 어릴 때 맨날 붙이다네 아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응 아 아 진짜 이렇게 피곤하네 아 잘 와야겠다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뭐가 피곤해 아니 왜 16분인데 왜 파라이스텍이지? 저 파라이스텍 아니야 파라이스텍 사러 오고요 저게 누나 6480스텍이야 하핰 한 분만 더 아 좋지 이게 파라이스텍 아니야 80스텍 아니 30스텍이 풀스텍이 다이야 클라스야 벌써 6408스텍을 채웠잖아 아니 6408스텍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거 그거 강타 그건데 아 지금 한 대쯤 놔두고 왜 짜장면 짜장면인데 아 소식자가 나와야 하는데 응 오 간다 간다 다이야 간다 한 툭 빼기 하실래예 허헤헤 짜장면 한 그릇 보이지 여기 어 적절한 이미지 응 궁궁궁궁궁궁궁궁궁 아직 아니야 궁 궁 W 궁 W 쭉 한 툭 빼기 하실래예 한 툭 빼기 하실래예 보이지 응 따져봐면서 보이지 오 아 아 좋아 아 오 깔끔해 깔끔해 응 캐리 잘 맞네 아주 깔끔해 어 순식간 삼키 응 응 응 응 응 별들의 품이 들리는군요. 도움드릴게요. 60원. 어, 이거 10원이네? 왜 이건 30원이야? 왜 와드 부시는 게 가격이 다르지? 형님은 김치 안 먹었어요. That is why nobody knew why Oh Oh! Oh!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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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h, no Well, I mean Oh hierut Oh 소사기 무슨 소사기? 와 소사기 소사기 진짜 소사기다 돌아갓 소사기 근데 마이가 좀 바보 같았어 날 죽였어야 되는데 옆에서 힐 주는데 계속 특배만 때리네 남자야 남자 쌍남자 분명히 B형이야 분명히 B형일거야 한놈만 팬다 10대1이야 무난하게 이기네요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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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대 엄마 뭐야 누나 죽었지 갱맘 노잼사 탈진 노탈진 잠 깨게 해줄까? 응? 아니아니 괜찮아 누나 얼굴 보니까 잠 충분히 깰까 아구나 나도 네 얼굴 보니까 잠 꼈어 아하 껴있지 아 진짜 힐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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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쿵 눌러 피곤 어 알았어 알았어 음 알았어 어 진짜 언니 일부릴게요 아요 하루에 heure는 기다려 휴 PanchSi 하 아 저Man 찐 눈 아니에요 배달은 남매 저 다른 밑에서 주워와서 저는 엄마가 나 주워왔다고 했는데? 그래? 엄마가 나 다른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는데 누누는 추운 겨울 날 둘 다 주워왔어 엄마가 너 주워와서 횡재했다고 맨날 그러잖아 어 다이아님 다이아 클라스 들어가십시오 누나 라일라이 가 라일라이 우리 라일라이야 수라카 라일라이 가면 장판 깔잖아 그거 무조건 걸려 개사기야 진짜라니까? 이건 진짜 팩트야 누나 역시 G đ3 1 1 2 1 1 공 써, 공 써. 그냥 공 써, 공 써. 아, 죽을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누나 사라져요, 공 안 쓰면. 궁궁궁궁궁궁궁궁궁. 공 한 번 더, 공 한 번 더. 공 한 번 W 쓰면 공 초겨야 돼. 빨리 Q 맞으면 초겨야 돼, 이거. 초겨야 돼, 공 써, 공 써, 공, 초겨야 돼. 아, 무슨, 공이 초겨야 돼. 음, 깔끔해. 깔끔해? 응. 지금 암살하러 가시는 분. 어, 죽겠어! 아이안, 그 정도 클라스에 죽지 않는다고. 오, 죽음! 죽었네. 라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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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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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다리우스가 너무 쎈데. 둘 다 죽었어, 다리우스한테? 다리우스가. 진짜로 다리우스. 아니, 안 이길 수 있어. 10 대 4면은 뭐. 근데 24분인데 킬이 되게 안 나왔네? 네? 오, 트레이스 가마. 갱만 보네. 잘하시는데? combination 과연 karma ied 아, 용이 너무 쎄. 뭐가 진짜야. 아, 용이. 가끔 찍을 때는 어떻게 해. 아니, 봐. 어머머머머머, 반작반작해가지고. 어, 나이야. 궁궁궁궁궁궁. 궁이 없어. 어, 죽은 나이야. 궁궁궁궁. 궁 써 누나 빨리 굴차네. 궁 써 가지고. 아! 아! 죽어! 다이어야 좋으니까 바로 무너지네 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앉아 다리우스가 너무 세 왜? 팀원 이렇게 힘내라고 치킨 같은 거 아니야? 파이팅 뭐 이런 거 파이팅 아! 트리스가 죽겠다! 아! 궁 써줬는데 좀만 더 때리지! 아! 궁 아까워! 어! 다이어야 같이 죽였다 어! 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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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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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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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요! 가요! 이미 벌써 맞았잖아요? 슬로우 아! 브레이킹이 올 쏠킹이 이게 아니네 티모찌 자꾸 암살이 돼 그니까 4 2 1 이 게임이 이렇게 팽팽하게 늘 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4 십자가 얼마큼 남았지? 어! 싸웠어! 싸웠어! 됐어! 이겼네 이제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런 거 같아 나쁘지 않아 와드를 신자고 2대만 때리면 저거 발동해! 구인수 구인수가 뭐예요? 구인수 이거 안 먹어 구인수 저한테 8번 때리면 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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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마어마어마 이길 깜짝 놀랐지 오! 진짜 길고 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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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자 나오니까 확실히 다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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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우 알겠어. 아우 진짜 핑 많이도 찍네. 이제 돌려깎는 건가? 와 마이콜. 아우 호식탐탐하고 있었네. 티모. 호식탐탐. 이거 다이브 다이브. 이거 드세요 다이안이. 아 큰일 났어. 와 두개 뺏어 먹으러. 개꿀. 스무벌 불러오는데. 어 근데 삼백원이 모자라. 천천히 가요 우리 집에. 왜 막 나이 하는 게 먹고. 이거 자벨 사면 됩니다. 물약 빨아 물약. 포션 빨아요 포션. 아 포션 있어야 돼요 소라카는. 계속 포션 먹으면서 힐 해줘야 되니까. 소라카 뭐 먹은데. 으아아아악. 창서야 이거 사라고 했는데. 사진 봐야 돼요. 아까도 뭐 라일라인 사라며. 사진 봐야 돼요. 아까도 뭐. 잠꼬대. 핑크도 사야 돼 핑크.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나 원래 워무그 사고 비사지 사라는데. 그 다음에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라일라인 사라 Ja. 정혈은 아 diff다며? JuJ 닉네임 김치. 아 tots사회 인식. 민뚜. 아 Stage compris 당 birlez. 아니. 누가 보면 진짜 김치 년인 줄 알겠네. 라일라인 신 김치 최erd? 아니 김치 완전 좋아하지. 신 김치. 어 어 김치 김치 advias. 가의 김치 좋아하는 여. 어 김치 좋아하는 여. 노래 촬영 후 buddy. 명승경이 등장철인데 암살 암살 궁궁궁궁궁궁궁궁궁 아니 어시스트 예스 어시스트 먹어 라일라이다 라일라이다 알았어 지가 욕먹고 야 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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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돼 엄마 아빠 집에 있는데? 따로가 다 했지. 우와, 다. 어, 야, 애들아. 나 아무도 안 봐주니? 답이 필요가 없어. 아, 진짜. 이 티모. 다 땄어, 다 땄어, 다 땄어. 와, 현대야? 브랍. 내가 어그로를 끌어줬기 때문에 우리 팀이 다 딸 수 있었던 거야. 응, 그렇지, 그렇지. 오, 7킬이야. 역시. 역시. 대박. 역시 다이야. 부케잇, 부케잇이라고. 그냥 상대가 안 되네, 아예. 두근도 막 불리해 보였었는데. 응. 근데 확실히 소라카가 진짜 꿀채미인 것 같아, 그치? 진짜 좋아요, 그제. 어, 이거 이고. 아 어 이거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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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우와, 역시. 당신이 신나고, 흡혈이 되겠다. 흡혈이 저거 아니야 저게. AP가 높은거. 지금 윙쇼도 공속 올리고 AP 올려도 계속 쪄, 계속 개사기야. 내가 볼 때 지금 마법 공항 총괄에다가 몰락하잖아? 그럼 신짜호가 지금 개쎄 거 같아. 진짜 준비될 거 같아. 신짜호가 근데 AP 개수가 있어? W에 힐. 도움해드릴게요. 그게 엄청 높아. 개수가 높아. 어 달려간다. 신짜호 달려간다. 녹네 녹아. 그냥 녹네. 공격이 엄청 높아. 신짜호가 너무 높아. 정말로... 정말로... 바로 바로 바로. 정말로...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냐? 너 지금이 쌩쌩할 때 아니야? 그냥 좀 모셔야지. 주고 있어. 장석이랄게. 마약주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 카시오크야. 속하에 움직이겠어. 되게 잘해. 강진이 사라졌어 내가. 어 비사지 치면 나와? 꼼꼼아. 임피아라 치면 그거 나와. 어 처음이다. 어 비사지 치면 나와? 네. 오 신기하다. 오늘 많이 배우네? 오늘 많이 배워버네. 뮤트 월. 상당히 챌린저 가겠네. 뮤트 월 하면 근데 진짜 멘탈 관리인데. 조용하니. 어 지나가는 중입니다. 어디서. 어 억제기 밀었다. 이 서렌 안 치나? 쉽게. 한번 1호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죽었다. 오. 오. 와 라일라이 대주차하네. 와. 와. 진짜 못 봤어. 6연승 아니야 지금? 5연승이야. 5연승이야. 5연승. 아아. 저거 죽었어야 됐는데. 와. 이걸 연승하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스티커 하나씩 줘. 팀 보기 스티커. 그래 그래.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니겠어. 아 잘못 눌렀어. 아 너무하네. 게임 끝났으면 바로.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감사합니다. 전적 한번 봐요. 보스트 뭔가. 어디 갔지? 위에. 뭐가 흐렸어. 응. 아니. 응. 실버인데? 음악 can't محنSen 왜. 다이야 있잖아요. 다이야, 다이야. 다이자. 다이자. 다이자 know. 네. 아 이거 팀 랭커잖아. 팀 랭커 뭐. 다이야 아니야? 또 태두리도 다이아네? 나 다이아 DJ 쏘나 다이아 테두리 나 암행어사 알지? 암행어사 알지? 저기 소환사 찾기에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검색하면 이걸 다이아로 바뀌어 있어 암행어사 라고 치면 다이아 루가 와 진짜 치밀하다 아이들 뭐가 낫네 아이콘도 웃기네 컨셉 제대로 잡았네 컨셉 충질인다 어땠어요 다이아랑 한소감 다이아요 근데 진짜? 본인이 다이아라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서 다이아로 뜨길래 다이아다 거기서 다이아로 뜨으면 다이아지 뭐 아니 근데 왜 다이아로 뜨지 이게? 암행어사 알지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 게임을 봤을 때 확실히 다이아였잖아 다이아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진짜 버스타는 느낌이었고 믿을 수 있었잖아요 진짜 다이아였잖아 플레이 우리의 어떤 기존의 편견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치 팀원을 이렇게 믿어주면 그만큼 팀원은 보답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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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중요한거 버져대사 해골물 아우 아파 뭐하는거야 아 크랙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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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